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가산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가산세 종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깨뚫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과연 있을까 저는 제가 단원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가산세를 만들어 가지고 세율도 자꾸 바꿔놓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가산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가산세 종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법인세법상 가산세,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상정세법상 가산세 그 다 합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60% 이상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틀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1.6배가 더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1.6배가 높다 2배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언제 그걸 일일이 계산합니까? 계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그냥 가산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고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거 해. 하라 했는데 안 해. 그러면 안 할 거를 대비해서 가산세를 매겨 놓으면 자기들이 하겠지 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법 개정할 때 그쪽에서도 가산세 만들고 법인세법 개정하면서도 만들고 상정세법 개정하면서도 만들고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또 만들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끼리도 그게 소통이 안 되고 누가 그 가산세 종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깨뚫어가지고 AI 저는 구글 AI 인공지능에 맡겨야 된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된다. 도대체 얼마나 납세자가 부담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걸 한번 과학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가산세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어요. 너무 남발. 가령 볼까요? 가산세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가산세. 우리가 그러면은 국세기본법이 있고요. 기본법상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있어요. 그 다음에 상정세법상 하나가 또 있고 가산세가 이렇게 많아요. 이 국세기본법에는 보통 신고불성실 가산세 애기도 똑같이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애기도 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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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근데 이쪽에는 뭡니까? 각각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애기도 이제 무기장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그 다음에 증빙불비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입을 안하고 발급을 거부한 경우 가산세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이제 뭐죠? 직업명세서 직업명세서 제출 맹세서 제출 안하면 또 가산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주주 등 변동상 명세서 주주 변동에 관한 이거 안 내면 가산세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신용카드 안 쓰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 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주주명세서 안 내면 또 가산세 내놔야 되고 아 이거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그냥 그 다음에 애기도 이제 보면은 원천징수 납부발성 원천징수 원천징수 안 하면 납부불성실 이쪽도 원천징수 납부하면은 안 되면 그거고 여기는 이제 또 사업용 계좌를 사업용 계좌 안 쓰면 미사용했다 해가지고 가산세 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거 이외에도 이 다 들지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부가세는 뭡니까? 여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니까 사업자 미등록하는 거 사업자 등록에 관해 가지고 한 경우는 가산세 허위 등록하면 가산세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에 관련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에 관련해 가지고 미발급 가산세 허위 가산세 그 다음 매출처별 대금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상정세법을 보면은 상정세법에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전환사채가 전환사채를 하면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렇게 편법을 쓸까 봐 그런데 편법을 써 봐야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중요한 걸로 기업체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고 전환사채를 전환사채권을 사 가지고 전환권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포탈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건데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은 맹세서 내놔라 제출해라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가산세 하겠다 상정세법에다 냈는데 그게 2008년에 고쳤는데 국세청도 그거를 잘 몰라요 그게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세청도 전환사채 발행하면 이거 보고서 내내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가산세 물립니다라는 거를 전혀 홍보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발행을 해놓고 이제 감사원이 나와서 감사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거 안 한 사람들 전부 다 가산세 매겨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니까 10억 발행을 했으면 2천만 원 가산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 당시에 한 5천억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다 그러면 가산세가 어떻게 됩니까 2% 하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10억 아닙니까 100억이 100억 되잖아요 100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세청도 모르는데 감사원이 나와서 지적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과산세가 얼마 됩니다 얼마 됩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 줘야죠 말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각기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놓기 바빴지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니까 뭐 홍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신고 세목이니까 신고는 다 아니 본인들 알아서 해 그냥 본인들 알아서 하고 만일 내가 이제 국세청에 관련된 입법 정책을 한다 나는 그러면 신고 납세 방식을 바꿔 버리겠다 전부 다 국가가 세금 뺏어 가는 거니까 국가가 알아서 너희들이 조사 결정으로 해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공을 하면 수공을 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불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일괄적으로 그냥 왜 납세자가 알지를 못해요 세법을 알기가 힘들고 세무 공무원도 세법 솔직히 알기 힘들어요 그거를 알아서 책임지라 알아서 책임지려고 하는데 세무사가 그러면 그 역할을 해 주느냐 못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세법이요 이게 단순한 세법이 아니에요 세법은 그야말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을 다 마스터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민법 형법 이런 것이 일단은 민법에 대한 모든 것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무 공무원이나 세무사 중에서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세법을 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세법을 제대로 이렇게 세법을 교육시킨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솔직히 말해서 법리적으로 속무 교육은 제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낸 그거예요 민법을 꼭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일반 해제하고 해제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해야 된다 민법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세무 공무원들한테 그 시점이 불과 몇 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납세자들한테 납세자들한테 전가시켜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다가 그냥 무신고면 일반 무신고가 있고 과소 신고가 있어요 무신고도 이것도 부당 과소 신고가 있고 그냥 일반 과소 신고가 있고 이것도 부당이 있고 일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40%예요 40% 그 다음에 이게 20%고 부당도 40% 일반도 과소 신고 이거는 10%죠 이게 40%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신고 세액이 사실 내가 무신고가 상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억이면 어떻게 내면 40%면 4천만 원이에요 20%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는 내가 뭐를 다 알아가지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하면 되는데 내가 할지를 못하니까 일단 세무사한테 맡겨나 근데 세무사가 그걸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가산세 가지고 서로 세무사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무사는 그걸 또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갖다 준 것 가지고 내가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갖다 준 대로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이게 지금 이제 미납이라든지 무납부한 세액의 고박이 이 납부기한 납부기한 있잖아요 신고납부기한부터 이쪽 자진해서 자진해서 납부할 때 아니면 고지일까지 그 기간 기간이 만일 그러면 500일이다 그러면 500일 곱하는 거예요 A가 1억이고 곱하기 500일 그러면 하루에 지금 예전에는 1만분에 3이었는데 1만분에 3이었는데 지금은 10만분에 25로 0.00005를 조금 낮춰놨더라고요 2019년부터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날마다 가산세는 물리는 거예요 가산세 가산금은 별도입니다 그거는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로부터 가산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고지일 또는 자기가 자진 납부일까지의 그거예요 가산금은 이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런데 이 40% 가요 언제 생겼는지 제가 한번 봐 보니까 2016년 2016년 12월 20일 날 개정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당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부당행위라는 것이 자 이게 부당행위가 뭐냐 이게 이제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에 있어요 조세범 처벌법에 3조 6항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중장부 이중장부를 작성한다 뭐 장부 기록을 파기한다 그 다음에 허위로 허위로 장부를 조작을 한다 세금계산서 이런 것도 다 조작을 한다 조작 파기 작성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허위 뭐 이런 거 대체로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 속여 먹으려 하면 죽는다 그거예요 국세청 나를 속였다가는 죽는다 이거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0% 하고 더 조세포탈죄로 고발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 무서워 죽겠어요 납사자들은 아니 열심히 벌어 가지고 돈 벌기도 바쁜데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막 금물이 이렇게 촘촘히 짜여가지고 그냥 막 새창살로 꽃을 쑤시고 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아파 죽겠다 이겁니다 자칫하면 그런다 해가지고 법령 제가요 세법을 몰라서요 세법을 몰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령의 부지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요 또 법령의 부지는 용서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무섭습니다 법령의 부지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가가액 같은 경우도 아니 나는 그게 이제 건물인 줄 알았는데 주차시설을 건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는데 과세관측은 야 그게 어떻게 해서 주차시설의 건물이냐 그거 뜯어 고쳐가지고 역선으로 해버리면 해체되는데 그러니까 구축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액을 다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당신 너가 잘못한 거야 평가를 네가 왜 잘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를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라는 대로 전문가 시켜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대리하는 사람들도 잘못 선택한 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산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대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 세금 신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산세를 피해야 된다 가산세 한번 맞으면 휘청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납세자한테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보수적으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못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금이 일단 무섭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사방한 데다가 그냥 가산세 규정을 세무공문도 자기들도 모를 정도로 그냥 가산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당하면 그냥 휘청휘청하고 납세자는 그런다 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가산세 그 부분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을 받으면 뭐 그런다고 해야죠 국세청이 미안하다 이런 말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토끼 용공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해 이런 식이에요 세금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업해가지고 사업하지 마라고 하고 싶어요 사업하지 마라고 그냥 그냥 주는 돈 원천징수나 당하는 그런 거나 하면 그런데 이제 그거 하고 있으면 또 사람이 돈을 언제 벌어 돈을 벌려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한 방씩 맞으면 세금 한 방씩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 가요 자칫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정가자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요즘은 막 이렇게 2010년에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막 뭐든지 세금으로 뭐 이렇게 하고 세금 안 내면 막 형사보험 시켜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사업자가 전부 다 정가자화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왜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도 국부를 창출하고 보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서포트 해 주고 아니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제가 뭐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만일 입법 정책을 그렇게 할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입법하겠다고 뭔가가 이렇게 옆에 가 있고 위원에 가 있는 이런 게 보면은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본인들이 겪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아름아름 머릿속에 아름아름을 가지고 오히려 더 어떤 지식의 근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더 과세 근거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데에다가 이제 힘을 몰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힘들다 이거죠 지식이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